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세계의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는 동시에 열암국 부처님 바로세우기 등 제37대 총무원 핵심 사업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국제포교사회 회장 정혜세님과 이풍호 수석부 회장을 비롯한 제13대 회장단 20여 명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세계의 한국불교를 알리고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 성불할 수 있도록 부처님 법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는 보산인 동시에 종단발전의 씨앗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정혜세님은 지난해 8월 신입 국제포교사 수련회를 경주 남산 열한국 마의 부처님 앞에서 하고 새벽 예불과 함께 각자 포교 발언문을 낭독했다며 천년을 세우겠다는 원장스님의 원력에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진우스님은 한국 고유의 선을 명상화해서 세계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K-불교가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후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천년을 까정하다면